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펙 끝에 리멤버를 만난 전업소부 박은영입니다 저는 원래 투자가 무섭고 어렵다고 생각해서 접근하지 않았어요 처음 지인의 추천으로 알게 된 리딩 업체에서 상담을 받아보고 관심이 생겨 시작하게 되었어요 대기업과 협력해서 만든 코인을 상장 전에 싸게 살 수 있다 터지면 대박 날 거다 라는 말에 덜컥 3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투자했다가 휴질 조각이 되었던 경험이 있어요 손해를 복구하고 싶은 마음에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가입비도 내보고 나름대로 투자 공부도 한다고 해봤는데 쉽지 않더라구요 그러던 와중에 리멤버를 만나게 되었어요 우선 1대1로 담당자를 배정해줘서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하고 친절하게 관리해주는 것부터가 달랐어요 사실 처음에는 여기도 다른 곳과 똑같겠지라는 마음으로 의심하고 있었는데 담당자님의 세심한 관리와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도와주셔서 마음이 열리게 되었어요 지금은 연태 손해보았던 것을 거의 다 복구한 상황이에요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서 소갈이 했었는데 새로 태어난 기분이에요 저와 같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손해를 복구하려고 마음이 조급해지면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더라구요 믿을만한 전문가를 찾으신 분이라면 리멤버를 꼭 만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